이쪽입니다, 나으리 아, 이거 무서운 놈이네 지 여미 무덤 옆에다 뭔 짓거려야 된 거야? 왜? 어이구, 어이구 무거워 먼저 주셔야죠, 백년 천한 것들은 말이야, 돈 하면 자, 그럼 확인을 이게 뭐야, 응? 아, 아, 이럴 리가 없는데? 어, 이상하다 제가 분명 여기 넣는 걸 봤는데 이게 지금 날 가지고 사기를 쳐 뭘 찾으십니까? 뭐야,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? 아, 난 모르는 일이에요? 정말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허포교 종사관 나리께서 여기를 무슨 진로 오셨습니까? 허포교가 불법 거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왔다는 고변이 들어왔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뇌물을 받겠습니까? 네? 뇌물 받은 것이 80관이면 교수형인 걸 모르는가? 전 아닙니다 아니, 저는 진짜 주포하라 아닙니다 예! 발대요!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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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새끼야 네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? 네! 함정입니다 예! 이 자식이 져 가지고 누병을 씌운 겁니다, 지금 예! 종사관 나리 다채로운 질감, JTBC